안녕하세요. BTN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이영경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벌써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으로 지내신 지 4년이 지났는데요. 임기 중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총장님. 그중에서 가장 먼저는 학교 이름이 바뀐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오면서 보니까 도서관 앞쪽도 그렇고 내 외부 변화도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4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학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문대, 사회대, 상경대 그런 것을 가고 있는데 그거를 단과대학 10개를 저희가 6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바꿨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기존에 있던 대학들이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저희가 융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시대가 필요한 융합을 하기 위해서 큰 공간을 만들었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학사구조개편 안에 현대사회가 필요한 분야 그리고 잘되는 분야로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현재 있던 대학을 한 4개를 모집 정지를 하고 학과를 새로 만드는 걸 했고요. 특히 간호학과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국대학이 3원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 경주 캠퍼스, 의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의료원에 가있던 간호학과를 저희가 경주 캠퍼스 소속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지금까지 한 49명 증원을 시켰는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갈 때 경주 지역 안에서 의대, 한의대, 간호학과 셋을 가지고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미래가 사회가 필요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됐다는 거. 그 두 개고. 그게 합쳐져서 저희가 캠퍼스 명칭을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겠다 해서 YG로 바꾼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안의 변화였고요. 밖의 변화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니즈가 있거든요. 그런 니즈에 저희가 부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전부 다 바꿔준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과감한 시도도 주저없이 행하신 것 같은데 이 많은 일들 중에서 또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는 일을 하나 꼽으신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보람 있는 건 아무래도 간호학과를 가져온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학사구조 개편하면서 저희가 단과대학을 이제 네 개로 만드는 게 사실은 학과를 없애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과가 없어지면 학과 하나에만 문제인데 단과대학을 통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든 교수님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학과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의 명칭을 바꾸는 일이 YG라는 이름을 썼던 것이 저희한테는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런데 YG의 뜻이 있어요. W가 YG고 I가 이노베이션이고 그다음에 S가 스마트고 E가 이볼루션이거든요. 그게 지혜롭게 혁신하고 그다음에 매우 현명하게 현명하게 앞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런 프레임이나 생각의 틀을 좀 바꿔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그런 거를 지향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꾼 것이 잘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국대학교 YG 캠퍼스가 지역의 대학이기도 하지만 불교종립대학으로서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건화기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불교에서 물론 불교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인한테 불교가 뭐가 중요하냐 할 때 현대사회에서는 저는 명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유, 자성,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스스로 나갈 길을 정하는 게 명상인데 저희한테 선센터가 있어요. 물론 저번 집행부에서 선센터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그 선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까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교수 두 명을 초빙하고 선센터장을 저희가 임명을 하면서 지역에다가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들한테 선센터가 정말 지역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일반인한테 도움을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학생들이 왔을 때 저희가 선센터에서 자아 명상이나 여러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그냥 케이팝이나 현대 유행하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전통적이고 불교적인 요소 때문에 저희 문화에 매료되고 그것에 감동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권학 이념을 현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 총장님의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경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게 경관 치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원을 한 30년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정원 치유에 대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경학자로서 그다음에 정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부를 좀 더해서 이제부터는 정원 작가로 좀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가 또 멀리서 응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BTN 시청자 그리고 또 불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경주 캠퍼스는 낙동관 이남에 있는 종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권화기념을 우리가 새롭게 현대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를 모두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에 거듭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이제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성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 코로나 때 기숙사도 잘 안 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유학생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46억이라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 구성원이 똘똘 뭉쳐서 22년에는 플러스 27억 그다음에 23년에는 플러스 32억으로 되고 그리고 특히 지난 4년 동안에 저희가 수주한 국고가 한 6백 한 44억쯤 됩니다. 이게 지난 11년 동안 우리 캠퍼스가 수주한 전체 금액 안에서 75%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성원이 굉장히 잠재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그리고 대구, 경북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충분한 힘이 있으니까 우리 불자들께서는 우리 경주에 있는 YG 캠퍼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도 같이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로서는 계속해서 BTN이 이렇게 저희를 갖다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BTN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학뿐만 아니라 불교 소식을 접하니까 BTN에 대한 좋은 후원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끝까지 후원하겠습니다. 정말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를 생각하는 총장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총장님 오늘 함께 이렇게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